자막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! 네, 허일영 선수 오늘 시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. 엘지트니스 팬분들께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샤웅 엘지트니스 엘커스 허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엘지트니스에서 시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지금 농구 챔프점 보다 훨씬 떨리는데요. 한번 잘 던져보도록 했고 엘지가 지금 작년에 통합 우승을 했고 올해도 좋은 성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교상자 가게를 복귀한다면 올해도 디펜드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경우도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엘지트니스 파이팅! 네, 여러분 이번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멋진 시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의 박수 나왔습니다. 피해가 끝나고 끝까지 다 와라 그의티 꽃 너티 없이 가는 거야 헛큰 날 때까지 내 옷이 원해 고운 자세히 그리스 내 내 옷이 원해 고운 자세히 그리스 내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